아우 망고씨는 안목있네요 어쩜 그렇게 여자 맘을 잘 알아요? 아참 아 깜짝 선물을 미리 오픈해서 미안해요. 아 여신님한테 드리려고 샀던 백인데 그 무서운 여자가 갖고 가가지고. 손주랑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먼저 예. 아닙니다. 레이디 포스트 여신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기 그럼 물어볼게 하나 있는데요. 그쪽이랑 손주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전 손주가 없.. 아이 망고. 아이고 뭐야 동식이는 또 언제 나타난거야? 아이 라이크 망고. 망고랑 놀려고 찾아다녔어. 보기 좋네요. 예? 실은 손주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건가 물어보려고 한거거든요. 아이 뭐 방법이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동식이 얘랑은. 아이 저 그냥 알려달라는거 아니에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신님이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하셨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그럼요 물론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손주랑 친하게 지내는 법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난 망고손주 아니야? 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손주랑 가깝습니다. 야 369 369 369 369 369